추라 준비 완료 추라 준비 완료 5 4 3 2 1 출발 출발 뭐야 오프로드야 이거? 화끈한 질주 오 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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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드디어 차리뷰 할 때 화산에 담글 수 있겠습니다 게이득 아 내구도 테스트 데뷔 갈 수 있겠죠? 미안하지만 나는 용암에 들어갈거야 미안해 미안해 난 용암에 들어갈거야 어? 나한테 듀토리알 시키지 말라고 어? 내가 당신들 말 들을거 같애? 아 안 들어갔네 그리고 4랑은 뭔가 비슷한데 여기 연기효과있죠 그런게 살짝 달라요 집중코스 아아암 아아아암 아이코 하아암 사실 안 아파요 콜벳 오 마이갓 콜벳은 못참지 콜벳 C8 설마? 스틱레일 오 마이갓 이래서 4,4에서 스틱레일 뿌렸었구나 이거 뭐지? 설마 포르쉐 타이칸? 포르쉐 타이칸? 오 마이갓 포르쉐 전기차 4,4에는 없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냥 면허좀 따십시오 여러분들 저 자동차 면허 있어요 어어어 뭐야 이거? 와 1인칭 보시면요 진짜 리얼 흙먼지 같아요 다음 차는 뭐지? 4, 3, 2, 1 홍합! 이번에는 더 거친 맵 처음에 멕시코 보고 파산보고 다음에 정글인가? 여러분들 휠이 30만원 때려 생각보다 비싸네요 빠르쉐 나왔죠 빠르쉐 빠르쉐 타고서 5% 정글 와 여러분들 옆에 계곡 보세요 계곡 사파리 홍합 홍합 배그 비행기 따라오죠 아이구야 그렇지 나이스샷 다음차 또 나와 고고고고 뭐지? 벤츠 베네픽터 크리거 출전 여러분들 4,4엔 없던 크리거가 4,5에 나온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MG 프로젝트1 일명 크리거 그리고 하늘보면 구름있죠 저게 4,4보다 훨씬 더 그래픽이 좋은거래요 저는 여기서도 제스코를 타고싶어요 오 제스코! 제스코 말하자마자 나오네? 여기까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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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세트 와우 와우 아니 이거 4,4에 있는 캐릭터들인데? 아니? 아니? 저 얘네들 알아요 얘네들 이거는 자동차 볼려고 하는거지 얘네 얼굴 볼려고 하는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어 이 아저씨로 할게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징어게임? 오 마이갓 의수 아니 잠시만요 보시면은 사퐁이 나온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본 뭔소리야 이게? 일단 가볼게요 미션같은거 하는건가? 아아아아아아 해드려야죠 갑니다 뭐였지? 뭐였지? 뭔소리야? GTA야 이거? 어어어어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와우! 여러분들 방금 보였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쳤는데 제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4,5 제작진도 오토바이로 칠거라고 예상 못했을거에요 근데 저는 그런사람이에요 난 버스건 트럭이고 다친다고 제가 자이나다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GTA 유튜버란걸 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포밍런처 안쏜게 다행이에요 액션영화 포로영화 찍으러갑니다 어우 깜짝이야 아니? 날다람쥐? 윙슈트? 내리막길 추바트? 가자아! 가자아! 오우와와와와 제위에 사람이 늘어다녀요 지금 에이번? 아니 에이번이 왜 나와 어쨌든 꼬리 여기까지 근데 뭐 굳이 오프로드가 배경인 맵에서 도로로 갈 필요 없겠죠? 그냥 이쪽으로 아이쿠 깜짝이야 오우? 조자키 4랑 완전 똑같아요 인터페이스 비슷하죠? 이렇게 되어있고 네 콜벳 미안해 알키 누르시면은 깨끗해집니다 모래포풍 깊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스팀에서 99,000원 샀습니다 여러분들 스팀 어? 근데 9일 날에는 5만원 주고 구매하시면 돼요 아폴로 맥라리 세나 여러분들 포로자 4 하던 사람들이 5으로 넘어가면은 세나를 준대요 타이칸 타이칸 타야죠 인간적으로 이것이 바로 포로자 호라진 4에는 없던 포로자 호라진 5 역동적인 쿠페 라인 여기 이제 가벼 스포일러 올라올거에요 잠시만요 배기음 들어볼게요 배기음 출발 아 맞다 전기차지 아 맞다 전기차 맞다 배기음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점프 출발 오마이갓 포도판 떨어졌어 어떡해 내 차 어? 휠스피 시스템 그대로 다 있죠? 자동차 튜닝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받아볼게요 똑같겠죠? 봐봐요 봐봐요 오늘 당장 이거 만들 사람들이 있다니까 어 제가 블리크님이 만드신 건데? 다 아는 사람들인데 이분들? 다운로드 및 설치 툴마트 구입 클릭 내가 돈이 없다고? 29,000원 밖에 없어? 여러분들 아폴로는 개조 안해도 돼요 1인칭 보시면은 핸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아폴로 사이드미러 이쪽에 있죠? 여러분들이 미래의 타겟을 찹니다 제가 화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산! 화산 어딨어 화산! 어? 이거 화산 아닌데? 안돼 화산! 화산 제발 난 요거 안보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들 여기 그냥 물밖에 없는데요? 아니 근데 화산은 어디야? 아무리 봐도 여기가 화산 아니었어요? 지금 있는 곳이 화산 맞다고요? 필명자들께서 4,5의 모든 차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닭불기님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런 것들 아폴로에 있고 이거 뭐지? 아톰 원래 있었고 발... 발하라 컨셉트카? BMW에 M8이 있는지 볼게요 아 M8이 없습니다 M8 기대했는데 왜 없는거야? 어? 아 현대 있네 아 나 정말 이 사람들 메르세데스 AMG 프로젝트1 심지어 2021년식 구입 버튼에 쿠폰이 뜬다구요? 270만 달러? 어? 자동차 인증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자동차 인증서 사용 남은 인증서 한개 아 제스코 사야되는데 어차피 호라진 포에는 제스코 있으니까 5에서는 크리거가 내 운명의 상대다 가자! 가자! 크리거 가자! 르르라! 가자! 툴버트! 필 명점 드려 진짜로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여러분들 이게 4, 4였으면은 제가 벌써 1등 했는데 이게 5 넘어오니까 제가 지금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박음이 안돼! 박음이 안돼! 아이쿠! 안돼! 으악! 아 사람살려 저렴한 오픈카는 G4 색상을 화이트로 할게요 이거 말고 일반 화이트 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제조사 고유색상 일반 민트색도 고를 수 있고 이거는 반광 4, 4랑 비슷해요 G! 오픈스타트! 오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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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왜왜왜 안되잖아 M3 제발 돈! 제발! 제발! 10만 달러! 제발! 911 아 포르쉐는 못참지 와! 911 진짜 예쁘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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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 timing Guys client 네 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